어 문제있어 상남자야 야 저 문제있어요 다리 건너봐 저 다리 존나 한번 건너는거 한번 보고싶은데? 와아아아 6교 중인데 중간에 끊겼네 야 문제있어야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이긴거 확실하니까 저 다리 밑으로 한번 떨어져봐라 어? 괜찮잖아? 어 나 빨리 한번 저거 한번 낙하하는거 한번 보고싶어 빨리 거기 가지 말고 너 없어도 어차피 이겨 저 다리 밑으로 한번 떨어져봐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텐크 한번 어떻게 터지나 얘들아 아고 존나 궁금해서 그래 다이빙한번 해봐 으아아아아아 어어 오어어 야아아아아 ㅋㅋ 편하며 와아! 엄마 애물이 없네! 와아! 어! 나도 모르게 씹어! 내가 그냥 호국에 붕! 등! 어! 깃던 기분이었어! 와아! 문제 있어 그래! 넌 진짜 줘! 너 뭐 훌륭한 인생이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나머지 애들이 어차피 승림이면 이제 해줘! 해줄 거니까! 와아! 기분 짜릿하다! 어! 기분 짜릿해! 그래! 달달하구만! 달달해! 바로 이거였어! 바로 이거! 어! 그러다 아무튼 문제 있어 때문에 와! 씨바! 2015년도로 와서 제일 크게 웃었네!